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수습을 위해 내일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함께 열기로 했던 충남경기 베이빌리 상생협력 비전 선포식이 취소됐습니다. 또 선포식에 앞서 진행되려던 경기평택 포승수소생산시설 현장 방문과 기념 슈퍼콘서트 관람 등도 모두 무기한 연기됐습니다. 베이빌리는 경기 남북권과 충남 북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, 수소 경제 등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소속 정당이 다른 여야 광역지자체장이 손을 맞잡아 주목받았습니다. 기상캐스터